이렇게 또 박스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하기도 굉장히 좋게끔 자, 이거를 딱 열어주시면 여기 안쪽에 이렇게 7병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쓰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포장부터 딱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기분 좋겠죠. 자, 액상 멀티비타민 이뮨 앤 피로개선 그리고 간 건강까지도 같이 챙겨보실 수가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제가 말라온 김에 저부터 한번 활력과 에너지 충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받아보시게 되면은 위쪽에 이렇게 정제가 두 개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액상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활력이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에 이렇게 흔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위쪽에 이 캡도 단단하게 약간 플라스틱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서 더욱더 선물하시기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미리 꺼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거 쉽게 여시는 방법 꿀팁 드릴게요. 뚜껑이 끼워진 상태로 그냥 돌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려주셔가지고 열어주시면 우선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약간 달달한 복숭아의 향이 느껴지실 거고요. 따로 물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는 게 여기 액상이 같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부터 한 샷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무려 18가지의 복합 기능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함량까지 꽉꽉 채운 대웅 생명과학의 이뮨 앤 피로 개선 간 건강 같이 만나 보시면서 이렇게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 자, 활력이 필요한 순간, 에너지가 필요한 순간, 자, 그리고 제가 또 강조드렸던 거, 밀크시스 추출물, 홍경천 추출물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뮨샷만으로는 아쉬웠어 하시는 분들, 이제는 간 건강과 피로 개선까지 같이 더해서 선물 추천드리겠고요. 선물 더 좋은 이유 딱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활력과 에너지를 위해서 일명 활력 비타민으로 불리는 비타민 B군의 고함량 배합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체크포인트 한번 봐주시길 바라면서 양도 굉장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하루에 한 점만 만나보시면 되는 건데 이렇게 안전하게 또 실링 포장으로 같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안쪽에 열어봐 주시면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자, 색깔도 굉장히 어, 요거 왠지 휴식 잘 되겠다 싶은 약간 연보란빛의 요렇게 정 타입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하루에 한 점만 같이 만나보시면 되는 거예요. 말 나온 김에 저도 저의 개운한 휴식을 위해서 한번 섭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목넘김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하루에 한정, 이렇게 건강한 습관, 휴식을 위한 습관으로 만나보시면 어떨까? 자, 지금 일양양품에 제가 식물성 멜라토닌이 함유된 멜라포빈 한번 소개를 도와드렸고요.